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네 핫 맛 핫 소스 오케이 뮤직비디오를 지금 바로 볼까요? 천러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가자 딱 깍 오우 제노 위 오우 제노 시작했어요 오 나 웃고 있어 아 이게 나왔네 민트 초코 같아요 아 뒤에 하늘 나왔어요 하늘 오우 모으 오 모으 오 뭐야? 오 모으었어 누가 던진거야? 내가 던진건데 주요 아 대동연하네 아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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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하트 오케이 오케이 오이 신경제 되게 오케 연결 아 이제 일 때 되게 브라우치 아 이걸 또 신경 신경 오 아무것도 없는데 오이 와 이때 가닥이 모래여서 굉장히 신경이 힘들었어 오 온통 걸친 했죠 오 오 나온다 포인트 안무죠 이번에 오 좋아 너무 좋아 신경제 많이 하세요 맞아요 진짜 쉬워 진짜 역대급 쉬워 아 오 여기부터가 흰이스크림 좋아 여기부터가 일인조기란 듯 약간 우리 좀 지쳤어 구성 진짜 잘 말렸어 이거 잘 나왔어요 마지막까지요 이거 원테이크 한다면서요? 귀엽다 사막이네요 지금 우리가 광고 맞아 난 사러 왔어 야 이거 버섯 버섯까스 더 비싸요? 나 소비자 졸났어 광고 뭐지? 1 플러스 1 안 될 수 없는데 근데 안 되라고 안 되라고 하셔도 돼요 오 주성펄트 맞어 주성펄트 우리 이때 진짜 많이 썼는데 그렇다 오 해찬이 여유 이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때 진짜 웃겼어 이거 우리 한 열 번 나왔나? 와 이걸 썼네? 저 문에서 한 열 번 나왔어 계속 나와 근데 이거 걸어 나오는 거 멋있어 가자 오 짜리짜리 했다 오 댄스 브레이트 가자 불타고 있어 오 오 잘생겼다 아 진짜 많이 찍었지 난 고추 씹었어 맛있어 나야 댄스 브레이트 난 왜 이렇게 못생겼어 마지막 이 안무 좋아 와 근데 여기가 제일 헷갈려 안 보이는데 아직도 헷갈려 아직도 헷갈려 마지막 있어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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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지 알지 뭐야 이거 열린 결말이 좀 마크 과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그것이 문제다 귀여워 아니 길어 살펴봐 여기에 유입하신 유입한 오마이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